2월 첫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? 방탄소년단의 핏담눈물이 8개단 상승하며 1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. 준영씨 그쪽에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. 아 헬로비너스 기다리는 거 맞죠? 헬로비너스도 맞는데 아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이렇게 리엘씨의 복무 빨리 보고 싶은 거 맞죠? 리엘씨도 맞는데 어 맞다 소나무 나노 좋아해 뮤직 스타트